제리 가, 제리 가, 제리 가! 오지마, 오지마! 왜, 왜, 왜? 오늘의 시즌2 마지막 대기남 등이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한 방을 부를 거예요. 난 오로지 오늘 1등을 위해 왔다. 원래 대역전극이 제일 재밌는 거거든요. 오늘의 맛장 메뉴를 공개합니다. 한국인의 소울푸드. 시원한 국물과 든든한 고기. 우거지가 일품인 감자탕과. 궁극성 강. 뼈찜이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먼저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김태희 선수가 따라 나가고 있네요. 이야, 저렇게 들어가? 이렇게부터 드라마틱한 이야기들 펼쳐질 겁니다. 변수에 변수에 변수가 거둔 날 텐데요. 엄동 불러졌어. 자, 일단.